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있는 도심형 EP 충전소에 와있습니다. 일단 충전하기 전에 제가 오늘 좋은 차는 안내를 종료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있는 도심형 EP 충전소에 와있습니다. 일단 충전하기 전에 송도에 있는 EP 충전소 모습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자면 저만적인 디자인을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봐왔던 EP 디자인과 많이 유사하긴 하는데요. 차이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EP 휴게소에 가면 상단에 어떤 차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서 충전하고 있는지 남은 충전 잔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곳은 상단에 지금 어떠한 정감팡도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 외 나머지는 거의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봐왔던 EP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좌측 EP 충전기 바로 왼쪽에는 이렇게 대기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또 안내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고속 그리고 급속 비용이 나와있고요. 상대적으로 꽤 비싼 편입니다. 충전기가 모두 비어있으므로 바로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안내가 나와있네요. 제가 오늘 가져온 차는 푸조 22008 전기차인데 일반 충전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회원 충전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충전 알림을 수신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네, 제조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스와이프를 해서 알맞는 제조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푸조이겠네요. 네, 22008 EV 2021년식이라고 믿겠습니다. 네, 급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급속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 전력량을 저는 오늘 조금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한 10km 네, 이 정도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확인을 누르고요. 결제 금액을 확인해주세요. 네, 결제하겠습니다. 네, 충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충전기 연결시켰고요. 충전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충전 연결시켜놨고요. 충전 중미 중입니다. 라고 뜨고 네, 관건은 이게 잘 충전이 되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76%가 이미 충전이 됐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낮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순간을 잘 되네요. 36kW, 네, 어디까지 올라가든지 일단 한번 보죠. 77% 정도 충전이 진행됐는데 52kW 정도 충전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태네요. 할인 전 충전 금액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정확한 충전 시간이 고지되지 않는 차량 모델로 실제 충전 시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안내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홍보가 덜 됐는지 아직까지 지금 시간이 10월 5일 11시 46분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 저만 이렇게 충전을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 접근성은 좋은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이 충전소가 바로 앞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